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2일 일제히 치러지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4만 900여 명이 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에서는 35개 시험장에서 2만 305명이, 세종에서는 4개 시험장에서 1,263명이 각각 응시하며 충남에서는 7개 시험지구, 50개 시험장에서 1만 9,431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에 마쳐야 하고 4교시 탐구 영역까지 선택한 수험생은 오후 3시 52분에 5교시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까지 선택한 수험생은 오후 5시에 시험을 마치게 됩니다. 한편 채점 결과는 오는 12월 2일 발표됩니다.